장윤진TV 자 두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세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세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번째 주제는 어떤 거냐 네 지난 주말 지난 주말 아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에 무려 30만의 시민이 결집을 했었죠. 이게 30만의 시민이 결집할 수 있는 요인도 좀 잘 갖췄던 것 같아요. 먼저 12구 참사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먼저 추모제를 했고 그 추모지에 이어서 민주당의 집회가 열렸고 뒤이어서 또 매주 열고 있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3개의 집회가 단 연달아 열리면서 시민들이 많이 결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30만의 시민이 결집을 했죠. 검찰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수사를 해왔는데 안되는 일도 있구나. 지금쯤이면 이재명이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 더 결집을 하고 있네? 야 수사한다고 안되는 일이 있기는 있구나.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안되는 일도 있구나. 검찰도 아마 지금 느꼈을 거예요. 자 30만의 시민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도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사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위기죠. 윤석열 정권의 위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검찰도 알고 있는 문제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위기 그 위기의 첫 번째는 뭐냐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택시, 지하철, 전기 등 공공요금이 지금 대폭 인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었는데 해외를 갔다든지 아마 지방에 갔다든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한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가보니까 갑자기 관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관리비 300만 원 나왔다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40평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진짜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어요.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복지 혜택은 줄어들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보험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도 올린대잖아. 국민연금도 올린대잖아. 내가 더 많은 돈을 내는데 혜택은 더 줄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열 안 받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누구든 열 안 받겠습니까? 누구든 열 받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고가 있는 가장 큰 요인이죠.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는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서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김건희 리스크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재명 보고 사법 리스크 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커도 윤석열의 김건희 리스크만 할까? 김건희 리스크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 등치 크고요.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갈릴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대형 폭탄입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자꾸 가중되고 있죠. 당장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적과 관련해서는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왔어. 경력이라든지 논문 위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틀어막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최은순 리스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양평 공흥지구라든지 각종 서류 위주라든지 그런데 최은순이 무죄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아 넘길 것인가 사람들이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 노조 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부를 어쩌면서 또 조국 장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참 진짜 한 방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 그 입을 진짜 다시는 못 놀리도록 콩콩콩콩 찌어박고 싶어요. 그래 조국이 잘못했다 쳐. 그래서 이것보다 잘못했냐고?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고 쳐도 조국이 그러면 이 장고증명서를 위조했어요? 장고증명서는 돈이잖아. 장고증명서 위조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어. 그만큼 잘못했어요? 왜 그 문제... 아니 조국이 잘못했다고 최은순의 잘못을 덮어줘도 돼? 조국이 잘못했다고 김건희의 잘못을 덮어줘도 돼? 지금 언론이라는 놈들은 다 하는 얘기가 그거야. 조국 얘기하면서 김건희, 최은순 얘기를 덮어버리려고 그래. 나쁜 새끼들이지. 그런 새끼가 뭐 언론 노조를 한다고? 얼빨. 언론 노조 더 이상 민주 노총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뭐 그런 이상한 놈들이 민주 노총을 한다고 그래. 썩어 빠진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이 안 올라가지. 진짜 얼빠진 것들.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김현재 민주노총이라고 한 애들 전부 전혀 민주노총이지. 민주적이지 않아요. 언론 노조? 야 그런 게 언론 노조야? 진짜. 뭐 조국의 내로남불 얘기를 하고 있대. 언론 노조 위원장이 그걸 하면서 선거운동 하면서 조국 얘기를 하면 언론 노조 위원장 당선이 되나 보지? 그게 언론 노조냐? 얼빠진 새끼들. 아휴 진짜. 자 어쨌거나 윤석열의 위기. 아무리 언론이 덮어주고 자꾸 눈을 조국적으로 돌리고 해도 그 위기의 기본 베이스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기본적인 위기가 있는데 김건희가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활동을 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아니. 지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위기가 계속되는 판에 지가 본격적으로 나대겠대. 미친 거지. 윤석열의 위기. 윤석열의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나대기 시작한다라는 거. 안 그래도 위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대한다는 거죠. 세 번째. 윤석열의 위기 세 번째는 바로 천공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는 천공 리스크가 그닥 부각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천공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천공하고 나와 별로 관련 없어. 멘토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가 국정에 개입하는 건 아니고.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공이 여기저기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죠. 당장 얼마 전에 국방부를 휘젓고 다니면서 관사를 여기로 정해라 저기로 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알려져 있죠. 심지어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야 동훈이 걔는 안 돼! 라고 하지 않나. 제가 볼 땐 그래요. 윤석열 성격에 한동훈을 국무총리나 당대표로도 시켰을 거야. 그런데 안 시키잖아. 그것까지는 안 하잖아. 왜? 어떻게 보면 천공 얘기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당대표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동훈이 국무총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썰로만 그쳤던 이유가 뭘까? 천공이 아 동훈이는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이거든. 이걸 보면 이 천공은 뭐에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 인사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의 위기 세 번째는 바로 천공 리스크입니다. 천공이 국정에 이곳저곳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문제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천공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천공도 이제 본격적인 대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국 만들려다가 그거를 KT에 들어오려다가 실패했죠. 볼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의 위기 네 번째는요. 본인 자신이죠. 윤석열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자신이 제일 큰 폭탄이야.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지각을 한 대잖아. 그리고 툭하면 술 먹은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바지 얘기 바지를 뒤집어 입었는데 어쩌네 하는 바지를 설마 뭐 뒤집어 입기 했겠어요. 만은 이게 뭐 그만큼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바지를 뒤집어 입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지각하고 맨날 술 퍼먹셨다 그러고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윤석열의 위기 기본이죠. 가장 근간을 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지율이 언제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 입 다물고 있을 때 입 다물고 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대요. 입만 열면 폭탄이거든. 뭐 바이든 이 새끼 파문이라든지 이란이 주적이라는 둥 핵 개발할 거라든지 입만 열면 대형 사고를 치는 게 윤석열입니다. 제발 입을 안 열어줬으면 좋겠어. 뭐 옷에 입학 이응 해가지고 땡 난리를 쳤죠. 이런 상황을 볼 때 윤석열은 자기 입입부터 좀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그만둔 거 아니야. 도어 스태핑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거든. 도어 스태핑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 멍청한 게 티가 나니 도어 스태핑 하면 또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라든지 지난 여름에 수혜라든지 이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저지르고 저능하다는 거 심지어 저능이라고 저능 머리가 나쁘다는 것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안 생기면 더 이상하죠. 즉 윤석열의 위기 그 본질은 본인 자신한테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위기 다섯 번째는 바로 한동훈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자기 후계자로 계속 밀어 넣어야지 그래야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간에 윤석열 아마 누구만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사법 리스크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실 유일한 대안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을 띄우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어. 그런데 한동훈 띄우기가 사실상 실패했다 라고 봐야겠죠. 20, 30대에서는 한동훈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 30대에서는 한동훈이 조롱거리야. 왜? 한동훈이야말로 공정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캐릭터라는 겁니다. 강남 부자에다가 이득권에다가 심지어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도록 사건을 조작을 하기도 하죠. 수사 결과를 뒤바꿔놓기도 하죠. 대표로 지 대표적으로 지 핸드폰 안 까잖아. 공정을 깨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동훈이야말로 공정을 깨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됐습니다. 한동훈과 핸드폰 봉정 대한민국의 공정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이고 한동훈 딸 입시 비례 대표적인 캐릭터가 됐습니다. 조국 딸은 그렇게 죽일 듯이 설쳤으면서 한동훈 지 딸은 감싸고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동훈 딸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하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공정을 깨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강남 부자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결론을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불공정 캐릭터죠. 입시 비례와 기득권 특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한동훈 띄우고 싶어도 안 떠질 겁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은 윤석열로서는 이래저래 위기인 거죠. 이런 위기를 윤석열은 어떻게 극복해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넘겨왔습니다. 법대머리님 가발도 안 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한동훈이 가발 까야 되는 위기를 어떻게 넘겨왔느냐. 검찰 수사로 넘겨왔죠. 검찰 수사를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왔죠. 지금까지 다 이재명한테 떠넘겨왔어요.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또 조국 이슈를 재탕 삼탕 해먹으면서 정경심 교수 감옥에 가두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재판을 또 하고 조국 이슈를 지금 5년씩을 끌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밤 3년째 계속하고 있고 조국 이슈를 5년째 끌어먹고 있고 여기에 언론 노조 위원장을 비해서 언론이 부하내동하고 있고 솔직히 SBS는 조국 장관 욕하고 내로남불 욕하고 이런 말할 자격조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바이든 이새끼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든이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들리기도 한다 들으면 난리면으로 들리기도 난리면으로 들린다 라는 보도를 누가 제일 먼저 해서 한 줄 아세요? SBS가 했어요 SBS 이경원 기자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난리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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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인지 구분을 잘 못하더라 아무도 말 안할라 그러대 라고 하면서 바이든인지 난리면으로 모르겠다 전문가도 모른다 라는 보도를 제일 먼저 한 대가 SBS고요 SBS 보도 이외에 조선일보 보도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이 MBC를 고소한 겁니다 이랬던 SBS가 무슨 헛소리를 다 남욕할 자격이나 있어? 솔직히 이것 얘들을 보고 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권력의 개가 돼 있는 거죠 윤석열의 개 한동훈의 개가 돼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SBS 같은 이런 회사는 없애버려야 한다 TV조선도 없애야 되지만 SBS를 없애야 될 것 아 진짜 아니 언론이 아무리 자율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언론을 탄압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언론이 그게 언론입니까? SBS는요 윤석열이 MBC를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줬던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언론 노조를 한다고 LA 쳐주길 놈 이런 애들이 언론 노조를 하고 있으면 언론 노조가 이게 언론 노조가 아니죠 옛날에 권영길 권영길씨가 만들었던 그 언론 노조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개뿔 기자협회 아이고 니들이 기자협회냐 한겨레 김동훈 기자가 대표로 있는 기자협회 기자협회도 아니야 이미 박근혜 때 기자협회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때 대구의 매일신문 기장과 대구 쪽 기자가 지방지 기자로서 기자협회장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자협회도 이상해요 정말 문제가 있는 데가 됐어요 기자협회고 언론 노조고 더 이상 더 이상 치가 없어졌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자 어쨌거나 이재명을 향한 반복적인 검찰 수사 조국 이슈의 재탕 이런 것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언론 이런 것들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위기를 계속 넘어왔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카드를 슬쩍 슬쩍 보여주면서 위기를 넘겨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을 향하려고 하는 그 화살을 자꾸자꾸 다른 쪽으로 옮겨왔던 거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려고 해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던 거죠 시선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점증하고 있는 위기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입증시켜준 것이 지난 주말 집회였던 겁니다 30만 명씩 모였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로서도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수사를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네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은 아마도 수박일 겁니다 항상 이재명 이후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다 이재명 이후를 우리가 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흔들자 라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흔들었으면 이제 이재명이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일 리가 없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야 그렇다면 이재명 흔든다고 해서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뭔가 얻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지랄지랄하면서 반대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걔들이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이재명을 흔들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지난 주말 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검찰 정권이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끝끝내 이재명이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흔들어 그런 거죠 아마 언론에서는 지난 주말 집회의 성과를 어떻게든 간에 폄훼하려고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제2의 조국 사태 운운 벌써 나오더라고 제2의 조국 사태 조국 사태 벌써 잊었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폄훼하고 나서 있는 적폐 언론들이 있더라고 대구 매일 신문 그 사이들 완전히 또라이 같아 거기도 옛날에는 거기가 그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을 하듯이 지금 건설회사로 넘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극우 극우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 제2의 조국 사태 교훈을 잊었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조국 사태 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않느냐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야 그때 우리 서초동 집회 해가지고 얻은 게 있죠 우리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총선에서 압승했어요 그냥 흐물쩍 넘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조국 사태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촛불 집회 하고 총선 이기고 하면서 우리가 야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게 됐어 우리 계속 밀고 나가자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앞으로 안 나가도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우리 안의 민주진영 안에 있는 수박들을 생각 못했었죠 200석 가까이 얻고 나니까 수박들이 설쳤던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다 열심히 싸울 줄 알았는데 개뿔? 지들 밥그름만 챙기고 지들 다음번 선거할 것만 챙길 줄 알았지 개혁에 흐지부지한 놈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상민 탄핵하자니까 이런저런 핑계 국짐당이 쟤들 저거 하고 있는데 뭐 하겠어 국짐당이 법사위원장인데 하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국짐당이 법사위원장이다 그래서 탄핵 못한다 라고 하면은 국짐당한테 넘겨주자고 법사위원장 넘겨주자고 하면 박용진 그 새끼부터 구로 앉혀야지 왜 엉뚱하게 법사위원장이 국짐당이니까 김도읍이니까 탄핵도 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자 그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의석을 얻고도 개혁을 다 못한 거 아닙니까 제2의 조국 사태 야 좋아 제2의 조국 사태 한번 하자고 그럼 우리 다음 정선이 이길 거야 얘들 뭘 모르는 모양인데 전후 과정이나 중간 단계를 지들 마음대로 생략하고 지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끌고 나오니까 제2의 조국 사태 하는데요 여튼간에 지금 적폐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중심의 이런 장외투쟁에 대해서 폄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더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조국 수호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총선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몰아세워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제 지들이 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양향자 같은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계속 거세게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세게 몰아붙여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적폐는요 단 한순간도 적폐짓을 멈춘 적이 없어요 왜냐 지들은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혁 세력은요 수시로 멈춰요 개혁은 잠시 멈춰도 크게 문제가 없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적폐지그들은요 멈추면 죽거든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적폐짓을 멈춘 적이 없어요 지들이 코너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지랄 방장을 뚫고 더욱더 설치 더욱더 설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불리하면 고개 숙이고 조금만 뭐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사과하고 왜 그러는데 적폐가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거 봤어요 걔들은 죽기 직전까지 죽어도 걔들은 고개 안 숙이고 죽어도 사과 안 해요 왜 지들은 고개 숙이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 왜 우리는 근데 맨날 툭하면 고개 숙이고 툭하면 사과하는데 적폐는 알아요 멈추면 죽는다는 거 우리도 맞습니다 개혁 멈추면 실패하는 겁니다 더 거세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개혁에서 자꾸 이탈하려는 자 계속 다음을 얘기하고 뭐 지금도 그래 수박 국회의원들 누구 내 이름을 그냥 깔라더라 그 얘기를 하는 나쁜 놈이 있어 지금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을 하면 총선에서 진다고 떠드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안에 있어요 내 누군지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름 깐대이 제가 지금 한 번도 확인해보고 하려고 제가 이번에 말 안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특검 하면 총선에서 진다고 그딴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데 이제 가만히 놔둘 겁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 검찰개혁법 할 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자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면은 대선에서 진다 라고 하면서 말리는 놈이 있었어요 그놈 때문에 사실 대선 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이 수박이지 그놈이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 하면서 떠들고 있는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아마 그놈이 지금도 김건희 특검 하면은 총선 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뭘 해놓고 지든지 이기든지 하지 민주당은 뭐 하지를 않아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기든지 지든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 윤석열이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반사이익을 얻자는데 거기서만 집중하고 있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놈을 아웃시켜야 되죠 내 누군지 알아 내 누군지 알아 지금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걔가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더만 아니요 박용진 조응천 개들도 그랬지만 개들 말고 또 있어 이상민은 개들은 알려진 애들이잖아 알려지지 않은 애가 하나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수박은 이 사람이구나 김건희 특검 하면은 총선에서 진다고 안 하고 대놓고 떠들고 다니면은 대놓고 떠들고 다니면 차라리 비판을 하지 얘는 이러면 가만히 하고 있다가 뒤에서 봐 뒤로 돌아다니면서 김건희 특검 하면 우리 진다니까 이러고 다니는 놈이 있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 씨는 아닌데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워낙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당연히 포함되는데 제가 알려지지 않은 누구라고 했잖아요 이 씨는 아닌데 첫 글자는 이응이에요 남자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더 거세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적폐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추면 개들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말고 계속 몰아붙여야 합니다 이응이라니까 이응 첫 글자가 이응이라니까요 이 씨는 아닌데 이응이라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자 어 이거 재밌네 내일 모레 제가 화요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아우 재밌다 죄송합니다 농담 괜히 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상호 같은 사람은요 우상호나 임종석 같은 사람은 대놓고 그런 말을 못해요 고심하는 척 하면서 아 해도 될까? 이래도 되는 걸까? 자신 있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면 모든 민중들이 다 같이 움직일 것처럼 이상한 고뇌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우상호니 뭐 임종석이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어정 뭐 저래? 지가 뭐 아직도 전대구장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수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인형도 아니 못했다고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장용진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보 주실 분은 1위로 주시면 되고요 예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세요